한 팀 온다 아 나가서 잘못 폈다 그거 알아? 주파독사기 속나오는거? 진짜? 나만 이거 당했었구나 주파독사기 속나와 바로 죽여버릴게요 지금 4번지 마라 들어갔고 빅슨도 기절 끝났나? 여기 사람이 있어 4번핑 저쪽은 발소리 없었어 4번이나 들어갔어 내 밑에도 하나있다 발소리인줄 알았는데 로아소리였어 일자라인 파쿠르 풀스쿼드인가보다 내 밑에 하나랑 카지노 일자라인 사람 있다 지금 4번 일자 그대로 있는거지? 하나 있어 일자 4번 초록상 이렇게 세명 체크 됐거든 AK 있다 맞다 혹시 체육관에서 몇명 죽였어? 나 둘 나 영 나도 하나 어? 위로소가 안맞는데 일자가 같은팀일거 같은데 체육관이랑은? 아마 응 그러면 내 쪽에 세명이야 일자 있다 일자 옥상에 핑옥상에 있다 예 옥상? 확인 뭐야? 맞아 맞아 아파트 아파트 사람 있다 수록선 어? 변수인데? 잠시만 사람있어 내 아파트도 있을수도 있어 조심해 몰라 몰라 옆에는 확실히 있는데 내 아파트는 몰라 체크된게 내가 한명 죽인거 빼고 두명밖에 없어서 한명만 더 찾으면 돼 아 100일? 푹 가볼게 푹 가볼게 어 여기 떨어졌다 이거 4번에 알아 들어갔어 기절 올라갔는데? 올라갔는데? 어디 떨어졌어? 위에 옥상에 다시 해볼게 다시 해볼게 하나 3층에 있다 3층에 하나 둘이다 아이씨 뭐하냐고 가자 아아 나 불쌍다 아 영철아 사줘 사줘 제발 아 제발 누가 가자 이 새끼야 맞짱떠 올라가줘 올라가줘 3층에 다 뺏어 다 뺏어 다 뺏어 다 뺏어 간다 나이스 하나 더 있을텐데 3층에서 하나 보았다 하지 않았어? 어 나 3층에서 도망간다 아니 그러면 이거 이너스 딱 맞나본데 도망가는 애랑 아니 나 하믄 억울하게 죽었어 짱고집이 있다 사진노 사운드 나는데? 어? 안고집이 어디야? 4번 여기다 여기다 내 앞집 떨어졌어 여기 파진노 떨어진거 끝? 아니요 끝이고 4번에 하나 거졌죠 숙모조심 여기 사람 위로 잡아 이거 누나 보는 애일수도 있겠다 내가 뺀거일수도 있겠다 확실한건 아닌데 1층에는 없어 클리어 시켰어 확인 와 꼬다리 없으니까 꽤 빡세다 5층 5층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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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가자 나 못 빠지는데 나이스 백업샷 둘 하나 더 있어 붙어서 해줘 붙어서 하면 빡세지 않을까 모르겠다 부착하네 아 포기 없다 나이스 그냥 그거 할거 같은데 아 몰라 참고에 쏜다 어디야? 이거 잠시만 나 죽었다 파그하이스도 파그해서 와드사드 나이스 이거 제발 나 올라오면 살 수 있긴하겠다 살린건 모르겠는데 저거 파그쪽 올라와서 연막집 펴줘봐 형 오케이 나이스 이거 가본에도 있거든 연막집 펴주고 살릴 수 있어 총 파그만 봐줘 파그만 오케이 와 이걸 살려? 나 이거 혼자 해봐? 아니 안 올라가면 될거 같아 누나 총 한칸 빼서 같이 하자 어? 둘 다 뜬거 아니야? 둘 다 그러면? 큰 팀인거 같은데 쟤네 뭔가? 내가 떨어질게 누나 기절 로그 제일 맞아? 처음 기절 시킨거? 어 어 아 맞아 나 기절 또 냈거든 기절 또 냈잖아 그럼 둘 다 기절인가 본데 그러면 그럼 3번 하나 4번 하나 끝 아니야? 맞네 3번 하나 4번 하나 끝 맞아 맞아 끝났어 그러면 3번 하나 4번 하나 끝인거 같아 3번 하나 4번 하나 끝인거 같아 우리 차있어 가자 이거 버그 있는데 여기? 뭐야 누가 뒤집어나네 버그이 이게 나야 아 진짜 어 야 이거 창고 등산 제발 죽는다 창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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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4번 핀에서 창고는 내가 없어 없어 제발 제발 쳐졌어 때려졌어 됐어 머리 맞겠는데 이거? 괜찮아 야 이거 3명인데 여기? 뒤에? 집에도 있어 어 뭐야? 하늘에서 연막이 떨어진다 아 제발 살고 싶어 몇 번을 죽어야 돼 비디오 살리기 빡센데 놀이 컷 재미없는 짓맡기 하자 어 사랑 4번 미라도 내려간다 2명 탄다 지금 4번 해도 차 능수 올라간다 지금 4번까지 앞집 나와서 쏜다 앰블리 쪽에 확인 볼 수 있어 왼쪽 각각으로 쏴 하나 둘 셋 각각으로 쏴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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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지 뭐 바이 차 들고 와 아니야 오빠 차 안 탈래 그러니까 너 나 운전 안 하네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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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빠졌다 창고 빠졌어 4번 들어갔다 창고 들어가자 여기? 1번 창고 나 채워줘 차 있지 않나 여기? 나 가자 하나 있어 나갔다 살짝 왼쪽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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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빠진다 하나랑 집 사이 하나 자기나 밖이 있거든 하나 더 기다려 여기 4번 두시면 4번 찾아봅니다 집에서 찾아봅니다 자리 괜찮다 이거 4번부터 맞고 소로서 쓰면 되겠다 이거 이제 꼭대기 조심해야 돼 꼭대기 다 죽었어 4번 직각 한번 심으면 되겠다 오른쪽 밖에 나와있어 4번 직각 조심하고 3번에 몇 명이야? 둘 보았어 둘 보았어 두 명 두 명 남았어 우리 차 깔고 한 명 한 명 한 명 4번 쪽에 둘 들어온다 지금 4번 쪽에 사람 있나봐 뛴다 뒤에 거 1대 2대 3대 가자 웬만한 있어? 끝났고 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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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우 머리 안 돼 왼쪽에 벽 오른쪽에 벽 오른쪽에 벽 오른쪽에 벽 오른쪽에 벽 다른 팀이다 오른쪽에 벽 왼쪽에 벽 터뜨린 안쪽 집 돌아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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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벽 다른 팀 올라와 봐 바깥 반 기지마 여기 4번에 4번에 멀리지 자꾸 쓰리로 싸 하나? 어 하나였어 온다 못 들게 지금 4번 집 뒤로 이거 우리 초록선을 써야겠다 담장에 있다 손을 깎고 푸시할게 폭탄은 담장에 있어? 폭탄에서 오른쪽 폭탄 맞았다 120 하나 딜자 끝났어 손댔 뒤에 맞고 위에 맞고 이거 초록선으로 다 있어 그리고 끝났어 초록선 다음에 위에 4번 핑크 오너부터 볼게 4번 핑크 오른쪽으로 와야된다 그리고 4번쪽 라인 스위치 라인 만들어볼래? 초록선 다 있다 끝났어 해이형 미션 걸리나본데? 누구나? 두스 틀고 있는 뭐야 나 방송도 안 켰어 그래? 피처에 꽤 있어 왜 안 막아? 우리 차 가져가야 하는데 나 차있어 여기 있어요 3번에 돌멩이 4번 둘 머리 안 뜯어놨다 하이형 소디 하나 위쪽으로 붙었는데 4번 아니 아니야 하이형 소디 하나 있다 4번 연막을 없이 리피를 하자 1쇼트 있다 차 빼서 3번에서 뒤로 갈게 4번에서 뒤로 갈게 4번에서 뒤로 갈게 나중에 나중에 하이형 소디 하이형 소디 하이형 소디 하이형 소디 형 연막 있어? 배워서 죽은거지 저거 모금 떨어지는 소리 나는데 나 모금 정도 뭐야 뭐하냐고 연막 떨궈 사라? 내가 까지긴 했어 4번 보고 빠져봐준다 4번 보고 빠져봐준다 4번 보고 빠져봐준다 토끼가 먹고싶어서 난 토끼가 없어 아니 너희들 뭐하냐고 밖은목이 뭐하냐고 관제 안하겠다 진짜로 빵 천개인데 캔바라야 밖은목 연막 펼져야돼? 네 누나 아 있어 한 번 더 한 번 더 안 해 조심해 이따시가 아니 내가 보니 오른쪽 해우소 2명이잖아 저기에 쪽에 뛰어봐 오른쪽 해우소 2명 둘 셋 둘 아니 둘 셋 셋 아닌데 잘해서 하면 잘해서 보급이 해우소랑 같은팀 같은 팀인 것 같아 어디 기절이야? 왼쪽 끝에 집 4번도 있거든 4번도 맞아 왼쪽 끝에 집이랑 4번에 하나 폭스로 온다 왼쪽 끝에 하나 아야 나 이제 못 사줘 왼쪽 끝에서 맞았다 왼쪽 끝에서 맞았다 맞았을 것 같긴 한데 우리 굳이 안 가도 돼 봐야 될 것 같긴 해 꼭 들어왔다 갑시다 아이고 너 왜 죽냐 스토로를 했어 스토리 나 투템 나버렸네 부시 온다 얘 왜 기다린게 없네 뭐야 쟤 뭐야 귀엽네 진짜 이런 애들한테 적구나 우리 오른쪽 끝에 있잖아 오른쪽 끝판자랑 중앙이랑 맨 왼쪽 담벼락이 다 나와있네 에 들어간과 오오 오른쪽 끝에 1940 왜 오도 거기들 집티폭하면 죽겠다 녹았네? 아이고 아깝다 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